아무튼, 11월부터 쏟아질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날 추워졌습니다 여기는 한 2일 둘이 오랜만에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런치를 했네요 11월에 우리 만나요 안나요 공연도 많이 풀려서 공연도 많이 풀릴 거라고 하니까 내일도 연습하잖아요 내일도 아무 연습해서 따라 출발 준비하시고 출발했어 아 출발했어? 방금 출발했어 안돼 안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? 기다려주세요 기대하세요 기대는 하면 안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곧 만나요 곧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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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대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